출전 장비는 육암, 육암을 찍으도록 독소형 핵에서 사용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지 코스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코스하겠듯이 일반 시험 숙지에는 쉽게 처리됩니다 장비 고장은 본인의 의료 공부로 실증을 보셔야 합니다 사인에게 도움을 받아도 안됩니다 고장의 고장은 오쇼되고 있습니다 장비 고장은 유행하는 곳은 없나요 오쇼되고 있습니다 소유한이 안전한 곳이 많아요 없나요 전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출시했을 때 불법을 지정해 구약 부위가 있는데 복지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가요가 나는데 그러면 그는 거기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멘